와이드 전망대 매주 월요일은 프라어구 기아 타이거즈의 한 주간 소식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2위 키움 히어로즈와 1위 SSG 랜더스를 맞아서 6경기를 펼친 기아는 모든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충격적인 7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순위도 5위까지 떨어진 데다 팀 전력의 핵심인 소크라테스가 부상까지 당하면서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김재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성적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6경기 모두 패하면서 지지난주 경기까지 포함해서 7연패에 빠졌는데 이번 시즌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지난주 일정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석하게도 우려만 남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시작할 때 지난주 월요일에 기아 타이거즈의 리그 전체 순위가 10개 팀 중에 4위였는데 지금 그 당시에 3위였던 LG 트윈스와는 3개인 반 차이가 났었는데요. 2위 키움 또 1위 SSG 랜더스와 6연전을 펼쳤습니다. 이 싸움이 지난주 일정이 왜 중요했냐면 기아가 4위에서 더 올라가서 선두권 다툼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여부가 지난주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담하게도 6연패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주부터 하면 지금 7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두권 다툼과는 이제 좀 많이 멀어져 버린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지금 리그 일주일 만에 4위에서 5위로 순위도 한 단계 하락했거든요.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KT가 5위를 기록하고 있다가 기아를 제치고 지금 4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또 1승 5패로 절대 열세를 보였던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도 패배만 3번 추가하면서 지금 SSG 랜더스하고는 이제 1승 8패까지 승패 차가 벌어져 있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목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선두권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을 내야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 열세를 기록하고 있는 리그에서 유일하게 절대 열세를 기록하고 있는 SSG 랜더스와의 어떤 열세를 극복하는 한 주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모두 목표를 잡지 못한 한 주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지난주 경기 내용들이 더 아쉬운 거는 6경기 중에서 5게임이 고작 1점 차 승부였습니다. 그래서 1점 차로 패배한 게 6경기 중에 5경기였는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이런 안타까운 패배의 흐름이 계속되면서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인데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시니까 좀 더 패배가 마음 아프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적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게 소크라테스 선수의 부상이거든요. 어떻게 좀 괜찮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팬들의 입장에서는 7연패, 6연패보다 소크라테스 선수의 아웃이 더 아프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선수는 올 시즌 리그를 통틀어서도 가장 손에 꼽히는 가장 잘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로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로진 선수나 놀린 선수같이 두 명의 외국인 투수 선수가 일찌감치 전력에서 이탈하는 상황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말 그대로 하드캐리했다. 기아가 이 정도까지 성적을 내는데 하드캐리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활약을 펼쳐왔습니다. 이 타선에서 특히 핵심을 맡아주면서 소크라테스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전에 제2의 버나디다를 기대하면서 영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뚜껑만을 까보니까 이건 버나디다 선수보다 훨씬 더 잘한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성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타율 3위, 또 최다 안타 1위, 홈런 9위고요. OPS가 0.924로 OPS도 4위까지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한참 잘하고 있던 중에 지금 부상을 당하게 된 겁니다. 소크라테스 선수는 이제 김광현 선수, 상대 선발 김광현 선수의 직구에 얼굴 부위를 맞았는데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되는 과정에서 또 손을 흔들어주면서 팬들한테 안심을 시키기도 했는데 뭐 아쉽게도 진단 결과는 콧벽 골절로 나왔습니다. 뭐 기아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소크라테스 선수까지 외국인 선수 3명이 모두 이탈한 채로 이제 남은 일정들을 당분간 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파노니 선수, 영입이 확정된 파노니 선수 등판 일정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좀 힘든 일정을 이어가지 않게 됐는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루발히 복귀를 좀 바라겠고요. 사실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을 때 팬들의 위안거리는 딱 하나잖아요. 젊은 선수들의 활약인데 김도영 선수가 주말 3연전 동안 홈런을 두 방을 쳤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어두운, 지금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김도영 선수의 활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켜보기 힘든 한 줄긴 했는데요. 김도영 선수의 이 홈런퍼를 보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찾으시는 팬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사실 고교 최대, 고교 최대여, 특급 루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프링 캠프, 또 시범 경기에서는 타율도 어마어마했죠. 홈런도 막 때려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왔지만 막상 개막을 하면서부터는 상대팀의 견제를 할지 또 경험 부족이라든지 또 타격폼에 문제점을 노출을 하면서 기대만큼은 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코칭 스태프가 시즌 초반에 기회는 계속 줬지만 또 그 기회를 잡지 못했고 1할 후반에서 2할 초반 때 타율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백업으로 밀리기도 했는데요. 2군에 또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1군에 있으면서 경험들을 계속 쌓아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빠른 발과 수비 능력만큼은 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수비나 대주자 요원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1군에 계속 있었는데요. 지난 그 SSJ 랜더서의 주말 3연전에서 뭔가 이건 정말 번뜩이는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주말 3연전에서 1일 금요일과 금요일 3연전 첫 경기에서는 3롯으로 교체 출장을 해서 생애 첫 홈런포를 쏘아 올렸는데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변화구를 밀어쳐서 우중간으로 또 홈런을 날린 것을 보면 확실히 이 선수의 스윙이나 이 선수의 자질 자체는 팬들이나 구단이 보호하는 게 틀림없구나. 뭐 이런 좀 인식을 시키기 마련이었고 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1대3으로 지고 있던 8회 초에 또 쫓아가는 솔로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SJ 랜더스커도 1위 팀 상대로 한 3연전에서 무려 홈런을 두 방이나 쏘아 올린 건데 소크라테스 선수의 이탈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김도용 선수가 또 깜짝 활약을 이어간다면 새로운 반등의 여지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위기의 기하 이번 주에는 어느 팀들을 맡게 됩니까? 네, 가을 야구 진출에 지난주에는 이제 상위권 선두 다툼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릴 한 주가 되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의 테마, 이번 한 주의 목표를 잡자면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는 여부 이걸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걸 가리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일부터 열리는 KT와의 3연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순위표도 보이지만 지난 한 주에 6연패를 하면서 4위를 하고 있던 기하가 5위로 떨어졌고 KT가 5위를 하고 있다가 4위로 올라왔는데요. KT가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부진했죠. 하지만 역시 지난해 우승팀답게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KT가 7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4위까지 치고 올라온 건데요. 7연패에 빠진 기하와는 달리 지금 또 KT는 4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팀 분위기가 단순히 순위 바꾸면의 문제가 아니라 한 팀은 연패, 또 한 팀은 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하가 과연 여기서 좀 승수를 쌓아가면서 연패를 끊어내고 승수를 쌓아가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팀과의 차이가 한 게임 차입니다. 한 게임 차인데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따라잡으면 안정적으로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는 유지가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또 연패를 당하거나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면 5위 자리도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좀 분석이 가능합니다. 주중 3연전 KT와 마치고 나면 주말 3연전은 이제 하나와 경기를 갔습니다. 지금 하나와의 이번 시즌 역대 전적은 6승 무패로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굉장히 분위기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 두 팀이 접전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한 주 지켜보시고 기아의 가을 야구 전망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탈거즈의 연패 탈출과 반등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야구 기아 탈거즈 관련 소식을 김재현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